내부에 individual을 권장해 주셨습니다. 공원에서 아님 봐라. 응 응. 이곳에 딱 찍을거지. 여기 원래.. 여기까지만 올라가 보자. 이게 기가용인거야. 순환로? 아아.. 아니 산.. 풀렉기. 어어. 파도 봐라 마늘아 파도 쫙 치는거 봐봐 너무 좋죠? 저기 파도 진짜 좋고 너무 좋죠 한번 동네를 살려보겠습니다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푹 찾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앞을 계속 막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럼 누가 오냐고 도심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도심처럼 만들려고 그러냐고 차라리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저기 저 하리항도 그 요거 요거 있잖아 등대를 갖다가 좀 이쁘게 잘 꾸며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면 이렇게 가서 사인도 막 찍고 내려가면서 그 동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지 뭐 뭐 건물을 지어서 뭐 이미 좋은데 그거 갖다가 왜 뭔가를 추구하자고 가봐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만든 거잖아 응 응 근데 2002년뒤에 만들고 저희 작품이 중간이 있어요 응응 그게 훨씬 좋아 응응 이 모양 그대로 있어 어어 그래 얼마나 이뻐 이게 응 새것이 좋다는 생각을 참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맞지? 새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네 그렇지 네 그럼 또 물 뜨는데 이런 데였는가 보다 물이 나가는 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저기로 잡아요 이렇게 이쁘게 해놨잖아요 응응 저걸 저우로 가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있어 응 이만 좀 올라가면 응 응 세인의 그 뭐지 성당 가오스 응 가오스가 만든 거 응 작품이야 이게 너무 멋있죠 응 잘 어울리네 그냥 이런 것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해놨네 그리고 뭐 자연의 소중한 생명의 옷입니다 이러면 그 이상이러면 내가 스포츠에 깔아놓는거지 미춘물이네 오오 진짜 폴 폴 가보자 우와 무서운데 응 자살꽃 찾고 내려오면 돼 진짜 뭐지래 으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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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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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구나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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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난 이거 찍어줄게 맛있어? 그래? 난 이거 끝에서 들면 이쁜데 끝에 찍어줄게 땡! 이제 찍어 오게 나 보러 오게 나으로 보이지만 나 시원해 나이 여기가 수아 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 밤에 뉴스 스토리컬. 오늘 밤에 뉴스 스토리컬을 촬영되었습니다. точ진입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식 중 범죄금 받고 나와 어 어 권리금 받고 나가고 권리금 받고 나가고 괜찮은가? 그냥 정육점이네 오 원울아 미니족 칠천하네 그 진대맹님도 그거 지금 형수님이랑 국제시장 갔다 하더라고 뭐 사러 왠일로 같이 다닙니까 막 허허허 안녕하세요 누구? 여수 갔대 갔네 그냥 아 언니가 기장에 걸려가지고 응 휴게소에서 먹으면 3,500원 하더나 진짜 먹고살야되는 사람들은 못먹고살고 응 진짜 먹고살야되는 사람들은 못먹고살고 더이상 안벌어도 되는 사람들은 맞아 뭐 솔직히 말해서 월에 한 10만원 전다시 예를들어서 너는 도둑을 받으면 너무 도둑하라고 무슨 반응을 쓰겠냐 응 무슨 반응도 못받는거 같은데 오늘 받으니까 나라도 못받을거 같은데 맞아 뜨거워 모입시다 아 약을 해야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 제 자세한 일정도 있어요 제 자세한 일정도 안전하게 된다 제 자세한 일정도 안전하게 됐다 제 자세한 일정도 안전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있었다 잠깐만 제 자세한 일정도 안전하게 됐다 가 봅시다 여기 앉으면 됩니까? 여기 앉으면 됩니까? 여기 앉으면 됩니까? 여기 앉으면 됩니까? 어 아 네네네 보셨네 어디까지 이 여정이나 보려고 아 이거 모여가지고 하셔야 될까봐 아아 어 오 오 오 오 오 진로야 짠 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눈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, 저 닭다리 넣으셨나? 맛있겠다. 맛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? 맛있겠다. 저걸 말고는 딴 건 안 먹어봤다. 그 뒤로는 양곱창을. 뭐라고요? 여기 곱창 거리가 오래됐습니까? 네. 잘 나오는데, 근데? 엄청 많이 나오는데. 뭐지? 어, 괜찮은데? 아, 어쩔 수 없어. 혈관이 버텨주... 혈관아 버텨주... 이러면서 먹어야겠다. 아니, 내 뇌가 중요하지. 혈관이 왜 중요해? 그렇지 않아? 내 뇌가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. 혈관이 버텨주길 바랄 수밖에 없지. 뭐, 이거는 뭐 이래서 못 먹고, 저거는 저래서 못 먹고, 이라면은... 먹어봐. 먹어봐. 들어봐봐. 오, 보인다 보인다. 안 돼 안 돼. 안 찍어 먹어. 음, 맛있네. 음, 맛있네. 음, 맛있네. 자갈치 자체에 손님이 떨어진 거예요? 네. 자갈치 자체에, 어제는 조금 낫다. 조금 그나마? 한 장면은 없었다. 코로나 그때 한참 있을 때는? 코로나 지났어도 없었고. 음. 코로나는 없었고, 뭐. 그래도, 이 나라에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지만. 응. 지금이 그런 게 없다. 맞아요. 지금 힘든데, 코로나에서보다, 어떨 때는 더 심하거든. 지금요? 지금 주말이니까 어떻게 편이지? 혈관이는 거의 없네. 사람은 안 돼. 아휴... 큰일이다. 사람이 안 돼. 네. 아주 옛날에 막, 손톱을 흥기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48년이구나. 아니, 이 어머니 한, 나이 한 해봐야 한 60 안 됐습니까? 네. 70년이니까. 에이. 진짜 70년이야.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데, 어떻게 해야 70년이야? 다 50년이야. 그니까 4천 원. 4천 원. 40 몇 년이면 보자? 내가, 내가 태어날 때니까 거의. 괜찮은데? 정글은 그 집이 상 sek에 사주기. 다 맛이 없었거든. 맞지? 한 번 먹고 안 먹었잖아 전골은? 응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배가 터지는 것 같으세요 많이 먹고 다 먹으러 가고 진짜 연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어 응 소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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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먹는 편이에요? 말 먹는다잖아! 말 먹는다 왜 그래! 이거 들고 계세요? 떡볶이가 진짜 떡볶이 맛있네요 인정 와이프가 진짜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 양곱창을 이상 결혼하자 했잖아 아 내가 결혼하자고 안 했어 이렇게 말 먹을 줄 몰랐지 나도 여기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 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사과 와플 밖에 없는 거야? 네 또 와플 원하는데 먹어 먹어 한 손으로 하면 되지 안될게 될까? 저도 그러한 후에 육지示키스